지금 시작한 왕왕 그래 니 새비가 나한테 간다니 뭐라디? 그냥 뭐, 열심히 자리에 살으래요 그런것도 해비라고 빚에 얼마나 되냐? 꽤 돼요 일단 이걸로 급한것부터 막아라 죽은 네 엄마는 재혼을 해도 뭔 그런 놈이란 애고 그러길래 이혼을 왜 해가지고 아버지가 때렸으니까 그렇죠 경구야, 니들 때렸던 거 다 잘되라고 한 거지 이 땅도 네가 받아야지 네가 세아비한테 자랐어도 널 낳은 건 나야 다시 일어난 애고 그 땅이 많이 생겨난 게 또 흰색이 있으며 그 땅이 많이 생겨낸 수 있으며